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 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을 봐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힘차고 기쁨의 소리로 들립니다 저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거룩한 이런 영적인 부담을 갖고 서는 자리인데 이 수요일에 설교 자리가 저는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강단에서 말씀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부담도 되고 조금 떨리고 조금 긴장도 되지만 기뻐하고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빌리뽀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빌리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참된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기쁨의 복음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 나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이 빌리뽀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이유를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을 통해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빌리뽀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은요 응답받아서 기쁘다 내가 곧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오래된 나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되고 성취되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통해 기뻐하냐면 내가 응답받고 내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기쁨의 이유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빼앗겨 버리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사도바울과 같이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또한 어떤 기쁨을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나의 매임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겁없이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즉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음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도 기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와 같이 환란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시고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많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스대반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예수 말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환란입니다 아, 스대반처럼 예수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구나 우린 이제 위기 가운데 놓였다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또 헬라인과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위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 전파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울과 같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결국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회요 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회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명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한 많은 재앙과 저주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1장은 지금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부른받은 요시아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멸망길로 가느냐 우상 숭배가 이 시대에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서 이 요시아 시대의 이 종교가 개혁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요시아 시대의 종교개혁은 요시아 18년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시아 13년이라는 것은 아직 그 우상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는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아직 우상의 문화를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제약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완전히 병들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을까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 예레미야를 선제자로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 모든 열방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유다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놓였고 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시에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보다 훨씬 유능한 제사장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지식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제사장들까지 우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서 살펴보면요 성전 안으로 실제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성전 안으로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 뒤에 우상이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조차 세상의 우상 문화를 따라가서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부른받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까지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 이 모든 제사장들이 오직이라는 비밀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지만 우상도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나도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조금은 따라가야겠다라고 점점점 이 제사장들마저도 세상의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 그냥 두 가지의 신을 섬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 제사장들이 한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거부하고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메시아 언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도 조금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완전히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마저 이렇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만 있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인간이 자꾸 나 중심되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 결과는 결국 저주와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멸망하고 있는 남유다의 시대와 같이 완전히 재와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의 문화가요 모든 후대들을 완전히 뒤덮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이 시대를 재앙 만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아래서 많은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뉴스를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뉴스를 조금 유심히 보게 되고 그냥 지나치는 뉴스를 듣다가도 청소년, 중학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또 집단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9대 1로 9명이 1명을 괴롭히는 장면을 친구들끼리 재밌다고 영상을 찍어 올린 게 문제가 되었고 이 아이가 병원을 가면서 크게 부상을 입어서 병원을 가면서 세상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냐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맞다가 이 아이가 토를 해요 그리고 목을 조르고 숨을 막히게 해서 기절할 때까지 기절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9명이 돌아가면서 이런 피해자 아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죠 그런데요 그 쓰러져 있고 토하고 갈비뼈가 부러져 아파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 와서 이렇게 부위를 그리고 내가 기절시켰다는 식으로 승리를 외치는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문화에 완전히 장악된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죠 저는 이 피해자 아이를 볼 때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가해자 아이들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막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조금 특별하게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한번 살펴봤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엄청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지명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른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려야겠는데 저 후대들에게 임한 저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전도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우리의 지역,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 보금화를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단에서 말씀하셨듯이 2, 3, 7 나라 보금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이 최고의 정체성을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아나도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도시라는 지역명인데요 이건 그냥 저 지역에서 온 제사장이다 이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부천의 한정호 목사다 이런 그냥 지역에서 어디에서 왔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도 출신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아나도스는요 왕이 계승 경쟁에서 패배한 제사장들이 유배를 가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도세에서 부른받은 예레미야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마치 패배한 제사장처럼 보인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 배경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도세에서 온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른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을 같이 사역하고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현장을 뛰고 있는데 제가 가진 것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목사님이니까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뭔가 특별하게 부른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때 제가 티는 안 내고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닌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거를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제 아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부른다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믿음도 좋고 어느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 예원교회 권사님들 보면 제일 신기한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대화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 툭 치면 강단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 아시죠? 모든 지역 모임 가보십시오 어느 캠프 모임을 가도요 기도를 목사님처럼 하세요 강단 말씀을 시작부터 결론까지 쭉 녹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불렀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많은 뛰어난 제사장들이 있는데 저 시골 출신에 아무런 능력 없는 예레미야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느 출신, 어느 배경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무릎 꿇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6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가 속히 이루어라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과 배경,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가 만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의 배경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자여도 약한 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이루시길,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의 능력,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직접 일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믿음의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생명 살리는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가 조금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입니다 6절이에요 내가 이르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계획하셨을 만큼 정확한 계획 속에 이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왜 불렀냐면 이 멸망하고 있는 유다를 너를 통해 회복시킬 것이다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너를 통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말만 들어도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시겠대요 저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후대들을 살리시겠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시죠? 안 감사하신가 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우리랑 지금 비슷한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내가 너로 이 유다를 살릴게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라서요 저는 부족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자신의 배경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지방 출신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역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일이라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예레미야의 말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육신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 아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약해 보이죠 자기가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이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 저 많은 제사장들은 엘리트 출신이고 권위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앞에 저 시골 출신인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나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안 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내 수준으로 나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수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그래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골 출신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시골에서 온 이 내 말을 저 왕이 듣겠습니까 시골에서 온 내 말을 저 많은 권위자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말씀 앞에 내 수준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모든 수준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런 남유다 구원을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이제 예레미야가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앞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매어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너는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라면 가고 말하면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갑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저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말하라 가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우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저희 중등부의 현장은 아무래도 중학교 현장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예전의 중학생들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예원교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부터 중등부 교사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 10년 정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제가 10년 전에 사역할 때만 해도 랩런트들 만날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대체 다락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학교를 가고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학원 끝나면 또 10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유년부 사역하다 중등부로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도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전략으로 현장에 나아가고 있냐면 교문 앞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는 거예요 저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지역 사역자들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딱 기다리다가 우리가 아는 랩런트들 딱 나오면 여기 앞에 카페로 가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 하면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아주 잠깐 음료수 먹고 가자고 그래서 한 10분 메시지하고 애들 보내고 이런 이제 학교 앞 카페 지교회 운동을 저희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에서 지교회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앞 카페에서 이제 우리 지역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 카페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다른 교단에 그랬더니 이제 애들 다 가고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네 교회는 아무리 해도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아 전도 전략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핵심까지 초대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핵심 말씀 듣고 이후에 피드백은 아직 듣지 못했는데 이러한 응답 또한 있는데 또 어느 카페에서는요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카페 사장이 더 이상 이 카페 오지 말래요 저희가 뭐 공짜로 먹습니까 아니면 그 카페에 손님들을 놓고 그러니까 돈 내는 손님한테 와가지고요 이 카페에 이제 너를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운동한다고 사단이 이렇게 막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겪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있었던 청소년 초청 행사 Y 페스티벌 이후로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지교회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지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지교회는요 불신자 친구들만 20명 넘게 모일 만큼 그 10분 동안요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큰 부응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에 생명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슬슬 브레이크를 걷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문자가 딱 왔는데 제가 어떤 학부모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한테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듣고 오는 것 같고 알아보니 예원교회라 예원교회를 검색해보니 2단이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 귀한 아들이 2단 말씀을 매주 듣고 있다 하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막 전화해서 교장을 찾아가겠다 왜 이런 일을 허가도 없이 하느냐 저희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모이게 한다 막 하면서 엄청 협박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진정을 시켜도 이 학부모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도 조금 힘이 빠지고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이러다가 또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교회 앞에 학교인데 이게 교회 좀 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저희끼리만 모이기로 했어요 이제 친구 초청하지 마라 우리 교회 랩런트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저랑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성령을 한번 인도 받아보자 하고 그 다음 주가 딱 됐습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올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카페에 와서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너 왜 왔니 이랬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니 이랬더니 얘네들이 화요일은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오면 저희가 뭐 사주냐면 1500원짜리 콜라 사줘요 사실 1500원짜리 먹으러 이렇게 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들으니까 아 영혼들이 반응을 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뒤에 또 들어오는 애들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너는 누가 왔니? 이랬더니 우리 랩런트가 아닌 그냥 이 지교에 와서 말씀 몇 번 듣고 간 애들이 새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 명이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많이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해서요 그 흑암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그 엄마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 말씀하셔서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시고 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파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니까요 알겠다 내가 이제 내 말을 줄게 네가 말할 수 없다고 하니 내 말을 네 입에 둘게 라고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현장에 가장 정확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예원교에서 훈련받고 자랐잖아요 이제 조금씩 복음의 맛을 보다 보니까 다락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질문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다락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락방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가면 돼 이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페이퍼라도 하나 줄 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해줘 이건 이렇게 좀 피드백을 원하고 갔는데 아무도 그런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왜인 줄 아세요?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국기 3장에도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국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국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도 예레미야와 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이렇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단 말씀 잘 붙잡을 때 함께 할게 기도 많이 할 때 함께 할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이 함께의 비밀을 늘 그 약속을 붙잡고 늘 기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와 그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그 살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완전히 넘어뜨리겠다 즉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우상 문화를 내가 너를 통해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저주를 내가 너를 통해 완전히 파괴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임한 이 저주와 재앙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흑암이 떠나간다고 하면 검은 길을 제가 걸어갈 때 빛이 임하는 이런 꿈을 꾸면서 현장에 가고 좀 그래요 제가 아직 수준이 좀 낮아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흑암이 떠나고 난 뒤에 흑암의 모든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건설하고 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고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그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간 이제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주제로 전도운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랩런트 1, 2국 또 중, 고등, 대학, 청년 그리고 전교인 초청의 날까지 각 주차별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전도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압도하고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운동 앞에 또 하는구나 그냥 매년 하는구나 라고 혹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겠구나 라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전도운동에 아 내가 주역이고 하나님 이 전도운동을 통해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확신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을 통해 행사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현장으로 갈 때 모든 우상문화와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전도운동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증인으로 응답받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